하루 사이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2.7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무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비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이 32.7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온난기류가 유입되고 강한 햇살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기온은 비슷하면서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건강 일치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9도, 포항과 영덕 32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8도,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으로 물러났는데요. 내일부터 차츰 북상하기 시작해 모레 경북 동해안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70mm 정도고요. 주말에도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